발달장애인 부모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계자, 학계 등 각계각층이 발달장애인 직업재활 방안에 관해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토론회의 참석자들은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극대화하고 스스로 가치창출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했습니다. 서울시도 올해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4,330개를 제공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장애인 공무원 등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서만 총 240여 명이 신규 채용되며 공공분야에서만 2,900여 개의 일자리가 제공됩니다. 재래시장 관리보조요원, 캠핑장 운영 보조요원 등은 새롭게 추가된 장애인 일자리입니다. 장애인과 노숙인, 기초생활수급자 5명으로 구성된 세차사업단도 올해 새롭게 10팀이 꾸려져 친환경 이동 세차, 광택, 월정액 세차사업 등에 투입될 계획입니다. 레저서비스 분야 발달장애인 일자리도 개발해 20명가량 채용하며 특급호텔에 호텔리어 일자리 50개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민간 분야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민간기업의 다양한 일자리와 장애인 일자리를 연계시키기 위해 협의 중입니다. 아울러 심각한 취업난에 직면한 청년층 장애인을 민간업체 직장체험 인턴십과 연계해 고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TBS 백가희입니다.